언니. 저희 왔어요. 어서 들어와. 안녕하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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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들어와. 예쁘다. 무슨 갤러리. 엄청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러네. 유명한 분이지. 들어와. 대박. 뷰 봐요, 뷰. 어머나. 미쳤다. 너무 예쁘다. 그냥 이렇게 생동감 있지? 사람들도 좀 보이니까. 언니네의 정원 같아요. 깔끔하네. 그냥 뭐 심플하게. 여기도 주방인데 저기 메인 식탁이랑 이런 분위기가 너무 예뻐서 이게 뭐예요? 여기는 그냥 우리 진짜 정식 디너먹을 때 그냥 먹는 곳인데 너무 예쁘다. 근데 저희 지금 조명이 너무 멋있어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조명 식탁 준비했어. 역시 역시. 여기 안목이 대단하다. 정말 고마워. 너네한테 인정받으니까 너무 좋다. 나 배고파 갑자기. 카이 말고 좀 먹어줄까? 이거 너무 먹어. 요즘은 카이마. 어저께. 보여줄까? 한쪽은 그냥 구석에서 다 먹었다. 이렇게 먹어도 될까 싶었는데 먹었어. 식재빵처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떤 브레드로 먹을래? 허우 먹어. 저는 입장을 먹겠습니다. 저도 입장을 먹니. 카이마 하기에는 여기 좀 더 어울릴 수 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나는 그냥 카이맨만 이렇게 발라서 먹는데 카이마는 잼 발라도 맛있어요. 그리고 잼도 바르고 여기다가 꿀이 사실 제일 맛있겠다. 카이맨만 발라도 너무 맛있잖아. 카이맨만 발라도 너무 맛있잖아. 카이맨만 발라도 너무 맛있잖아. 카이맨만 발라도 너무 맛있잖아. 카이맨만 발라도 너무 맛있는데 약간 꿀을 넣어서 더 좀 산뜻. 우와 맛있겠다. 우와 완벽하지? 너무 완벽하고 진짜. 근데 카이맨이 뭐 신선하게 빨리 먹으라고 그러는데 빨리 먹을 수밖에 없잖아. 먹으면 그냥 한 통을 뚝딱하네.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백선생님이 카이맨이 봐가지고 먹어서 엄청 핫해진 거잖아. 근데 이게 막 우유가 99%라고 하더라구요. 야채 치즈를 별로 안 먹어요. 정말. 근데 얘는 치즈랑은 좀 다른 거잖아. 그렇지? 짜지 않으면 짜지도 안 짜요. 정말 우유가 엄청 많이 들어가야지 하나가 나오는데. 칼슘 이런 거. 우리 우유는 좀 맛 맛이지만 얘는 잘 먹을 거 같아. 응. 칼슘은 그렇게 안테네. 그러니까. 맛있다. 맛있다. 짬을 먹었어. 진짜 짬이랑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언니 저희 건배에요. 그래. 지완스를 위해서. 더지완스. 더지완스. 더지완스 화이팅하고 할까요? 그래. 더지완스 대박. 그리고 먹을까요? 너무 좋다. 그럼. 더지완스 대박. 우와. 너무 친한. 너무 친한. 너무 친한. 우와. 다가. 우와. 고맙습니다.